하나가! 하나가! 오케이! 30개 하고 3개 하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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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살 했으면 커피를 힘내고 한 번 더 하는 거 같고 오늘 나랑 맞장갈 사람들 이 다섯 명이구나 하하하하 좋았어 다 죽인다 오늘 아니 넌 일단 이겼다 하하하하 일단 나영석 PD 일단 이겼고 서진이 형 일단 이겼고 캐릭터 죽인다 하하하하 잼님이랑 이광이랑 나랑 하는 거지 저희 소개 한 번 해봐라 경도구사는 박준아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문정사는 김이광입니다 하하하하 저는 여의도사는 강대원입니다 하하하하 우리사는 이정디입니다 도봉구사는 박성빈입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 영국도사는 강카로입니다 지역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이제 도봉구 지역대표 지역대표 연기구 동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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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여기 손석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러면 여기서 네가 들이밉 한 번 거기서 들어 봤어야지 하하 고마워 고마워 하하하하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친구들하고 기능성 운동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요동 서울에서 기능성 운동 15분 짜리 N랩 이제 오픈 23.2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15분 동안 뒤지게 개수를 누가 더 많이 하냐 이제 그걸로 대결을 하는 거고 나는 사실 일단 밑밥 하나 깔자. 각자 아저씨 밑밥 깔기.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방금 전에 철콩이 하고 이제 현승체 하고 어깨하고 가슴을 이제 개 조직하고 삶도 완전 썩창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어드밴테이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일단 한번 열심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드는 이제 셔틀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셔틀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업을 하는 버픽 풀업. 왜? 라영석 뭐해? 저기에서. 라영석 뭐해? 그거를 15분 동안 누가 더 많이 하냐인데 이제 버피 풀업을 30개까지 가는 게 일단 오늘 나의 목표. 왜냐 일단은 줌베리가. 나 안 찍고 있는데? 왜 그래 뭐해. 숨黑이가 확 stretched 않고 너를 그냥 팔과 치고 난 쳐버릴 뻔 했잖아거야. 순간 손 떨렸다. schedule, 보고 있는데. 나는 오늘 준배리를 이기는 게 목표야. 준배리가 계속 자기 뭐 씨, 니 병신 아니냐고 깝쳐가지고 오늘 이 새끼 죽인다. 담근다 해. 몇 가지 가시죠? 140이요. 40? 140? 140 뭔가 숫자가 자체가 넌 너무 초라해. 응. 립밥 하나 까세요. 운전 6시간 했어요. 아 운전 6시간? 저 얼마 전에 장염. 오케이, 얼마 전 장염. 아 유럽에서 복귀하는지 1주일밖에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유럽에서 복귀하는지 1주일. 오케이, 약간 탈구 된 느낌이라고. 오케이, 탈구, 오케이. 아 여기 아니잖아. 죄송해요. 아 좀 알 배겼는데. 야 알은 다 배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 배겼다 미친 거. 자 준비 중. 안 되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종아리 올라가요. 종아리 이미 올라와 있는데. 내려가라고 해주세요. 아 지금 이곳은 열기 많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첨단하기 싫어지네.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갑자기? 다리 왜 이렇게 꾸고 있네. 다리가 차고 왔어. 다리 시려왔어. 나영석 피디 예능감이 좋아.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봐봐 화이팅. 국민대 보고 있나? 그냥 화이팅. 2일 학번. 2일 학번 보고 있나. 안 봐. 제2의 윤성빈 화이팅. 윤성빈? 노. 빈진호, 임성빈? 노. 난 박성빈. 찍어야 돼? 정확하게 찍고 가야 돼요. 찍어야 돼? 오늘 손을 어디로 찍는 거야? 넌 안 할게? 네. 거기. 다리가 나가고 콘 쪽으로 찍으면 돼. 여긴 흔치인데. 어헤이. 나 내일 등하는 날인데 큰일났네. 오늘 종아리 파이어받으네. 종아리 파이어받으네. 아 소리가 아파. 발바닥이 아파요. 매트컨 말고 좀 러닝 업세요. 어헤아. 빨리 해봐라구. 빨리 해봐라구. 빨리 해봐라구. 야 너 이쯤 닥쳐. 병신아. 야 방금 저 왔어. 오 좋은게. gd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거 하고. 너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라고. 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거. 몰라. 여러분 알게 생겼어? 이유도. 이게 뭔데? 이거는 약간 이철이년 황선호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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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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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지마. 이기고 싶은 게 아닌데 왜 해? 도전하는 거지. 뭘 도전해. 내 기록이. 나를 돌파. 지를 이기고 싶대. 언제부터 지를 이겼다고. 귀엽다 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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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 빰 빰 빰. 아. 유.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야 여기서 네가 치고 나왔어야지. 그게 안 돼요 그게. 하하하하. 쟤 아직도 하고 있잖아. 하하하하. 아! 유. 레디. 빻바빻바빻바빻 빻빻빻 4 4 6 7 8 8 8 마지막 왕복 3 7 4 6 3 4 5 5 5 5 5 5 5 6 6 1분 15초 남았다 1 5 5 5 5 5 5 5 5 1 5 5 5 5 5 5 5 5 6 5 6 5 6 10 10 1 3 6 9 7 1 5 5 5 5 6 6 5 6 9 7 8 7 9 9 10 10 10 10 ... 4 9 10 10 10 10 11 12 10 포기하지마! 3 3 9 오케이 일곱 3개 나왔다 5 3 3 3 30개 끝나고 들어 30개 30개 다 해볼게 1 11 10개 만다 10개 만다 10개 만다 10개 만다 20만 1, 2, 2, 1 오케이 오케이 삼십 개 하고 세 개는cott it 어디까지 가십니까? 정답! 꽝 времfor! 탄수화물이 좀 부족해 concludes 그런것 officers 탄수화물을 거의 안먹으니까 하루에 통량이 고 Durr 300 Jamie 2K蒸 Khaled 오히려 웨이트 laughedimento 숙lü был normal 점심 가끔 먹어도 써본다 네 그렇지 그렇지 호흡이 막 막히는 게 아닌데 근육이 지쳐 버페 할 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 삼두랑 계속 무시하면서 얘기만 잡으려고 했다? 네 너무 빨라 다람쥐야 다람쥐 어 허리가 너무 아파 선행이 보면 뭐라 하실까요? 갑자기 갑자기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새끼야 이러지 않을까? 못 보게 갑자기 한번 유산소 해봤어요 유산소 맛보기 퍼즐 살짝 한 번만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